토이카 다음편 예고! 첫 번째 이야기! 쓱싹쓱싹 청소하자! 도리 엄마께서 도리가 방 청소를 하지 않으면 장난감들을 모두 버리겠다고 하시네요. 이 정도면 비상사태! 맞죠, 여러분? 두 번째 이야기! 머리가 커진 하데스! 하데스의 머리가 커졌네요! 그 모습을 보고 모두들 하데스를 놀린답니다. 하데스의 머리는 다시 작아질 수 있을까요? 토이카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